부동산을 매입할 때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있죠? 바로 취득세입니다. 그런데 2020년부터 취득세율이 변경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?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.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.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 현금을 얼마를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들어가셔야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 하나가 미리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. 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든 매매로 취득하든 상속으로 취득하든 간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.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, 골프 회원권 등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예요. 관할 지자체에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. 이걸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계산을 해주셔야 정확한 투자금을 마련해 둘 수 있겠죠. 올해 그러니까 2019년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4%입니다.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, 즉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. 취득을 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에 표시가 없거나 아니면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이달하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. 대부분은 실거래가액이 기준이 되겠죠. 현재 그러니까 2019년에 취득세율표는 이 표와 같아요. 이 표준세율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어서 실제 내야 되는 세금은요. 이 합계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신고가액의 합계세율을 곱한 거다. 이것이 취득세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, 6억 초가, 9억 이하, 9억 초가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. 뭐 농지 외의 것을 상속받으면 2.8%, 증여 같은 경우에는 3.5%인데 우선은 투자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상속과 증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.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건요.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급주택, 고급오락장, 고급선박 같은 경우에는 중가세가 적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취득세가 12%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이 표준세율의 4배 정도를 내는 것이니까 잘못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.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8월 14일에 보도된 이 지방세의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주택 유산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의 세율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. 현재는 6억과 9억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단 형태로 취득세를 매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만약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면 6억 이하일 때는 1.1%만 내면 되는데요. 6억을 초과하는 순간 취득세율이 2.2%가 적용이 되니까 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취득세를 2배를 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. 6억 초중반에 시세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경매로 나왔을 때 취득세 때문에 딱 6억까지만 쓰거나 아니면 5억 9천 9백 90만원 이렇게 쓰는 거죠. 사실 이 6억 이하는 1%니까 1%를 내려면 딱 6억을 쓰면 되는데 5억 9천 9백 90만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6억 이하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취득세 1.1% 구간까지만 입찰을 하고요. 일반 매매 시에도 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제로는 6억 이상에 매입을 하는데 계약서는 6억 이하로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. 실제로 2018년을 기준으로 취득가액별 거래건수를 보면요. 이 취득세가 갑자기 올라가는 6억과 9억 구간에 거래건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것을 문턱효과라고 부른다고 하네요.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턱을 깎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6억에서 9억 사이를 계단이 아닌 이렇게 미끄럼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. 즉 이 사이에 있는 구간은요. 이 신고가액이 100만원 단위로 취득세를 계산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구간에 들어오면 이 계산식을 써서 취득세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. 여기서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고요. 단위가 퍼센트이고 X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을 1억원으로 나눈 거예요. 뭐 어려운 공식은 아닌데 계산하기 좀 귀찮겠죠. 개정된 취득세율이 적용되면 이렇게 6억 초과해서 7억 5천 이하인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를 하고요. 그리고 7억 5천을 초과하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도 이제 실제로 계산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현행과 이 계정 법령이 적용된 것을 각각 실제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현행 법령이 적용된 취득세를 계산해 보시려면요. 이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위텍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 부분을 눌러 주시고요. 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 지방세 정보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이거를 한번 눌러보세요. 그리고 이 취득력 원인에서는 유상취득 농지외를 선택하시고 과세표준은 6억 3천만원, 7억 5천만원, 8억 8천만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볼게요. 그리고 거래 유형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취득세 감면 여부는 제외할게요. 그리고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눌러보시면 되는 거죠. 자 그리고 2020년 취득세율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엑셀로 이렇게 직접 계산기를 만들어버렸어요.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이 부분에. 이게 필요하신 분은요.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 블로그 바로가기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내년부터 이 취득가액이 6억 3천만원일 때는요. 504만원이 더 이득이 되는 거고요. 8억 8천만원일 때는 내년부터는 762만원 정도를 더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7억 5천만원인 경우에는 내야 하는 취득세가 똑같은 거죠. 그렇다면 취득가액이 7억 5천만원에서 9억 4인 주택을 매수를 하시려는 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니까요. 좀 더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 오늘은 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개정될 이 주택 취득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턱 효과가 없어졌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집쌤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